2019학년도 9월 법형 10번 문제인데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래요. 여기 보면은 여전론. 여전론이고 그다음에 거중기 수원화서 봤을 때 우리는 바로 정약용이겠네요. 정약용에서 떠올려야 되는 것이 여전론. 정전제 맞죠? 여전론에서 정전제를 바꾸었던 것이고 목민관이 지켜야 될 일입니다. 목민심서 맞죠? 경세유표까지 제가 알려드렸잖아요. 맞죠? 목민심서 경세유표 있는지 찾아보자고요. 동의보감은 허준이죠. 허준. 참고로 이 동의보감은 허준인데 광해군때 씁니다. 광해군때. 이것도 한 번씩 나오는 인물이니까 체크해 두셔야겠죠. 허준. 허준입니다. 그 다음에 갑신정변 주도했다는데 이것은 김옥균 등의 급진개합하고요. 아직 안 배웠습니다. 급진개합하. 근대사에서 볼 거고요. 심우 28조. 누구였어요? 최승로. 최승로였다는 거. 그 다음에 목민심서. 정답은 4번. 그 다음에 대동전 지도는 뭐였어요? 김정호. 알겠죠? 김정호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됐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